안녕하십니까 로마우서방입니다. 도전NCC 25번째, 오늘부터는 문제지 중에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안되서 오늘은 저의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번, 또베일 때아토로디 로마. 로마 극장이 어디에 있는가요? 그리고 태아토로디 로마가 테르미니 근처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태아토로디 로마는 태아토로디 아르젠티나더라고요. 그래서 답은 2번, Largo Argentina가 되겠습니다. 2번, 오베시투아따일 미니스테로 델 tesoro의 빌란처.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미니스테로, 관공서죠. 무슨 부? 떼소로, 재무부. 그리고 빌란처는 회계인데, 아무튼 재정에 관련된 부서는 도베시투아또. 어디에 존재하는가? 시투아또. 이거는 1번, 20세템브레가 되겠습니다. 비아, 20세템브레. 그 다음 3번, La terza universita a sede in. terza, 로마 세 번째 terza universita는 대학교. 로마 3대학은 아, sede. 어디에 그 sede 자리를, 본관을 가지고 있는가? 답은 비아, 오스티엔세. 오스티엔세 쪽에 sede를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 도베시투로바 일 때아트로 브란카처. 도베시투로바, 어디에 있는가? 도베, 어디 시투로바 있는가? 시투로바 일 때아트로 브란카처. 산조반니에서 성로 마리아 대성당으로 가다 보면, 그 왼편에 있죠. 그래서 어디 위치는 비아, 메룰라나에 있습니다. 다음번, 도베시투로바 일 때아트로 올림픽. 도베시투로바 일 때아트로 올림픽. 올림픽 극장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3번, 피아차 젠틸렛다 파브리아노. 위치는 피아차 젠틸렛다 파브리아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 미니스테로 델라 산이타 시투로바. 미니스테로. 부서인데요. 관청 델라 산이타. 위생. 위생청. 관광 뭐라고 해야 되냐? 한국말로 모르겠다. 건강에 관련된 관청은 어디에 있는가? 답은 3번, 피아차 렛 델 인도스트리아. 위치는 피아차 렛 델 인도스트리아. 인도스트리아 광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7번, 7번 잉그레소 프린치팔레 델라 피에라 디 로마 시트로바인 여기 보면 잉그레소 입구죠 입장 입구는 들어가는 주 정문은 프린치팔레 정문은 어디에 있는가 델라 피에라 디 로마 피에라 디 로마 피에라가 뭐냐 큰 행상 피에라 디 로마가 있는 첫 번째 입구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이제 다른 어디냐 표미치노 쪽으로 옮겼는데요 전에 있던 장소는 2번 크리스토포로 콜롬보가 되어있습니다 비아 크리스토포로 콜롬보스의 길에 가다보면 에어로 쪽으로 가다보면 왼편에 있습니다 8번 Dove ubicata la sede della provincia di Roma Dove ubicata 이게 같은 말이에요 시트로바 시트로바하고 에우비ata 같은 말입니다 Dove ubicata la sede de la provincia de Roma Provincia de Roma 로마 시청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8번에 답은 1번 비아 노나 노베브레 아니요 꽈뜨로 비아 꽈뜨로 노베브레 가 되겠네요 비아 꽈뜨로 노베브레 있습니다 다음번 9번 9번은 인 꽈레 비아차 에우비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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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가 에우비ata 판테온이 인 꽈레 비아차 어떤 광장에 있는가 보면 비아차 로똨도죠 로똨도 비아차 비아차 로똨도 비아차 델라 로똨도 있습니다 그 앞에 판테온 앞에 있는 광장 이름이 비아차 델라 로똨도 10번 Dove acede il concilios periore della magistratura Dove acede 어디에 그 분사가 세대가 있는가 il concilios periore concilios periore 이게 아마 concilios periore 최상위 concilios 그리고 magistratura 법에 관련된 최고 상위 법원은 어디에 있는가 인데요 이거는 비아차 인디펜덴자 concilios 외워주세요 concilios periore 델라 magistratura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비아차 인디펜덴자 자라시는 테르멘이 옆에 있는 광장 비아차 인디펜덴자 있습니다 11번 quale consolaire quale consolaire ai niccio da portas san giovanni quale consolaire ai niccio da portas san giovanni 이게 quale consolaire 길이름이에요 그 집정관 그 집정관 집정관 고대 로마시대 때 만들어진 길 집정관 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consolaire 그 길은 무엇인가 어디서 ai niccio 시작인가 다 portas san giovanni portas san giovanni 에서 시작하는 이 consolaire 길은 이 1번 이 되겠죠 비아 아 비아 노아 성요한 성당 쪽에서 시작하는 큰 길 비아 비아 노아 12번 dove si trova il palacio delle esposizioni dove si trova il palacio delle esposizioni dove si trova 어디에 있는가 dove si trova il palacio 빌딩 delle esposizioni 전시실 전시 이 빌딩 은 어디에 있는가 비아 나치오 날레 이죠 어디냐 구 때르미니 쪽에서 비아 나치오 날레 쭉 따라가다 보면 오른편에 있는 것이 일 palacio delle esposizioni 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quale quale delle seguenti bie quale piaccia venecia a piaccia del popolo piaccia venecia 와 piaccia del popolo 국민 광장을 꼴레 연결하다 연결하는 seguenti bie 다음에 길은 무엇인가 그래서 요거는 via del corso corso 바실리 바실리 카디 산 피에 토로 에서 피우 비치노 가장 가까운 우스페 달레 병원은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때르 때베레 바로 옆에 있는 산토 스피리토 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